안녕하십니까 통합당의 포항 북구 남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재 김병욱 의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포항지진특별법이 통과되고 이제 시행령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김정재 남구울렁군 김병욱 의원입니다 오늘 산업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생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진도 5.4 규모의 포항지진은 정부 조사단에 의해 지혈 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였음이 밝혀졌고 이후 국회는 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그리고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여야 합의로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오늘 산업부는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결정기준과 지급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산업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치의 불명예 지원 비율에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재로 인해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 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서의 책물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행령이 규정한 지원한도와 지원 비율은 법의 재정 취지에 반하는 독소조항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는 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당시 여야와 정부는 피해 입은 만큼 지원해주겠다라는 원칙 아래 실질적인 피해구제라는 조문을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비율만 지원해주던 기존의 지원금 개념과는 전혀 다른 실질 입은 피해만큼의 지원, 즉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 국민과의 약속마저 안면 몰수하며 시행령에 터무니없이 낮은 지원금액 한도를 규정하고 이마저도 조사금액의 70%만 지급한다는 정체불명의 독소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인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독소조항 입법예고는 피해 주민의 기대와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국가의 책물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도 이상의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지원 비율 70%라는 수치의 기준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란 말입니까?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땅히 국가가 국민의 모든 피해를 구제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고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국민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겠다며 70%짜리 국가이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국민은 온전히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국가이고 책임질 줄 아는 정부입니다 이에 김정재, 김병욱 의원은 포항 시민을 대표하여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 사업으로 촉발된 포항 지진의 피해 주민들이 모든 피해에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을 반드시 폐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포항시 북구 국회의원 김정재 봉헌시 남구 울릉군 국회의원 김병욱 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